아마 잘 키워주시는 것 같은데 연기가 집도 다 본인이 이렇게 인테리어 나는 못하고 그렇게 그러나 어떻게 그런 연기가 나오시지 이날 만찬의 시작은 세계고인 샴페인으로 그리고 샴페인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희집에선 보기 힘든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뭔가 격이 달라 보이는 요리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요리하는 거를 예전에 좋아했어요 요리를 계속 한다는 게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못 보던 거다 야 오늘 야 이 신경 아실 거야 이거 내가 못 보던 거야 어? 여기가 처음 봐 이런 거 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예뻐요 이거 흐트러졌다 너무 예뻐하면 다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지금 다 만들어줬다 우리 생각보다 신기해 이런 걸 드시고 사신다는 게 와인잔보다 소주잔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조제안인데 아내 요리 실력 보기에 좀 달라 보인다 말없이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 아내 이것도 아주 작품이다 오늘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썼네 아 진짜 이런 거 같기도 어떻게 이렇게 안 잡는데 식당 하나 차려라 혹시 초대하신 분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라서 우리가 더 신경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여자만 이렇게 초대하면 처음인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기 유정아 씨랑 정재현 씨가 저희 집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처만 인상이 좋아야지 첫인상이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칭찬 많이 하시던데 아 그럼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뭐 잘 못해도 저는 저기 진심 아닌데 안해요 그래요? 정말 안해요 말도 없을 때는 뭐라고 해요 이거 말 안해요 속으로 일어나서 왜 초대했나 근데 뭐 이건 진짜 뭐 대단하시네요 이제 조재현의 말과는 달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요리 역시 매는 고기 그를 위해서 제대로 익고 있는 고기를 보니 구운 침이 도는데 아 누나의 때깔이 틀림이 역시 유구라니까 뭐라고? 유구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고기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유구도 어떤가 한번 사봤지 조재현 씨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집은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걔는 새끼를 고기를 먹어요 고기값이 다 안 먹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구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지금 이날의 메인 요리 스테이크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음 맛있네 진짜 맛있다 두 사람도 고기 맛에 만족한 듯한데 스트레스 풀린다 어 맛있는 거 먹으니까 깜짝 여자상도 그런 게 좀 있나보더라 이날 준비한 음식에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라고 하니 초대를 받은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기분이 좋다 그래서 혹시 결혼 25년, 25년, 25년 아세요? 여기 결혼 25년 오래 사셨어요 네 진짜로 말해서 상 줘야 돼 얼굴이 문제에서 상 줘야 돼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안산해보다 이제 같이 산 연소수가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죠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대단하세요 아 힘들게 왔어요 여기까지 남자로서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하신 거죠 20년 뒤 어떻게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연애 연애 대학교 상황에 또 만나가지고 2년? 2년 2년 그 아이 부부가 다닐 때부터 꿈이 알아와서 했어요 음 일 안 하셨어요? 준비를 했었어요 네, 졸업한 해에 바로 결혼했어요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시험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 때는 왜 학생 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번 하고 그리고 학교 방송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보통 고집이 있었는데 머리 스타일이랑 화장이랑 그런 게 딱 단아한 아나운서의 이미지 아쉬운 감은 항상 있어요 일 좀 해보고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은 좀 늦게 하라고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요새는 그래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결혼해서 뭐 결혼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가스레인지 앞으로 자리를 옮긴 조재연 무슨 요리할지 기대가 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여러분께 소유하겠습니다 계란말이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침이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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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